네 안녕하세요 쏘매대팀의 송지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리테온요. 짠! 레비스 스트랩이에요. MC8U-006 모델명입니다. 저희는 진짜 레비스 스트랩은 실용적인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. 그리고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으로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낸 그런 레비스 스트랩입니다. 이 앞부분에 이렇게 프린트, 디자인 프린트가 올려져 있는 스트랩인데 이 전체적으로 코튼으로 되어 있어요. 한 5cm의 기본적인 너비의 스트랩으로 100% 코튼 제작이라서 굉장히 편하고요. 튼튼하고 그리고 이 디자인까지 얹어져가지고 좀 아름다운 미를 좀 더 살린 그런 스트랩입니다. 그리고 이 엔드 부분은요. 안정적이고 튼튼한 스웨이드로 마무리를 해서 좀 더 고급짐을 좀 더 강조를 했고요. 그러면서도 튼튼하게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져 있는 모습이죠. MC8U 시리즈는요. 장식적인 모티브를 이용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 좀 특징인데요. 지금 얘는 파랑새가 이렇게 뭐지 얘는? 아무튼 파랑새가 제비? 뭐 이런 애들 같아요. 얘가 이렇게 프린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예쁘고 뭔가 깔끔한 느낌의 이미지를 주는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. 길이 조절은 한 142cm까지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. 이것도 플라스틱이고 또 강화 플라스틱으로 여러분들 쉽게 길이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되게 쉽게 되네요. 자 그러면 장착해놓은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짠! 파랑새가 굉장히 인상적이고 돋보이는 그런 스트랩이고 자 본의 아니게 이 기타 색깔하고 지금 이 스트랩의 파랑새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에요. 게다가 제 옷도 지금 하얀색이라서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조합인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편안하고요. 포튼이라서 뭔가 몸에 닿는데도 불편한 거 없고 이질감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스트랩이네요. 네. 레비스 MC86006 스트랩 모델명이에요. 가격은 2만 9천 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. 너무 편하고 좋은 스트랩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